자 이번 시에 찰명 기본 영모법 이제 우리가 각 주어, 우리는 기본적으로 문장의 구성성분이 4가지라고 봅니다. 4개 이루어져 있는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죠. 그중에 이제 우리가 문장의 5형식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했구요. 이제 주어부터 살펴보는 겁니다. 보통 주어가 될 수 있는 명사에 관련된 명사종류죠. 명사종류는 뭐에요? 보통 명사가 있고 대명사가 있구요. 그 다음에 또 어떤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투부정사, 그 다음에 동명사, ving이겠죠. 또 어떤게 있습니까? 대절이죠. 대절. 이 완료된 문장, 뭐뭐하는 것 또는 wh로 시작하는, 음운사로 시작하는 문장인데 앞에 명사가 없어졌으면 이게 명사절이죠. 그런 것들이 보통 뭐뭐하는 것, 뒤에 뭐 없습니까? 은, 은, 이가가 붙어서 명, 주어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분한다 보면 여기서는 명사 구니까 주로 뭐에요? 투부정사나 동명사겠죠. 뭐에요? 구 라는거는 단어 두개 이상 모이면 구구요. 주어, 동사가 있으면 저래죠. 자, 그럼 우리가 문장을 봅시다. 투부정사 중 있고 주어, 동사가 나오면 이게 뭐에요? 얘는 뭐에요? 부사구죠. 부사구. 자, 투부정사나 동사가 나오면 뭐에요? 얘가 주어 역할을 하는거죠. 요런겁니다. 판별을 볼까요? To express feelings is good for your mentalist.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너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좋다. 주어, 동사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starting the day actively with morning exercise is the key to losing weight. 자, starting이 나왔는데 마찬가지입니다. ing가 나왔는데, 컴마, 주어, 동사는 뭐에요? 분사구문이죠. 부사역할 하는거구요. ing가 나왔는데 동사가 있어요. 그럼 뭐에요? 얘가 주어 역할을 하는겁니다. 마찬가지로 ing가 나왔는데 뭐가 보입니까? 동사가 보이죠. 명확하죠. 그러니까 아침 운동으로 활동적으로 활기차게 act죠. act가 활동하다죠.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losing weight는 뭐에요? 몸무게를 줄이는, 날씬하게 하는, 체중을 줄이는 키다. 비결이 나죠. 그래서 우리 문장 구절을 볼 때 이렇게 이 뒤에 동사가 오느냐, 아니면 컴마가 와서 주어 동사 이런것들 그건 잘해야죠. 물론 sv하고 이렇게 투부정사 와도 이런 경우에 부사역할 하구요. 문장 완료된 경우에는 마찬가지 ing와도 뭐뭐 하면서 분사구문 역할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겠죠?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할게요.